한편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다며 서울시가 직권 해제한 사직 2구역의 재개발 사업. 하지만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직 2구역의 재개발 갈등을 송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벽이 뚫려 있고, 장마철에 내린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체 180가구 중 절반가량이 비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중단된 사직 2구역입니다. 이렇게 집들이 노화된 채 방치된 이유는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 사직 2구역은 2012년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서울시가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환해 이 구역을 보존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도니문 1구역 등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니문 1구역의 경우 사직 2구역보다 더 역사성이 짙은 곳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재개발을 시작해 이미 입주까지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가깝게 있는 뉴타운, 자이, 완전히 성토예요, 기상미노 쪽으로. 그 성곽을 안고 지금 집을 지었잖아요, 아파트를. 무학동 같은 경우, 그 유명한 옥바라지 공원 해서 여관 이렇게 나와서 절대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지금 벌써 다 올라와서 내년에 입주하고 있어요. 결국 조합은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직권 해제 및 조합 설립 인가 취소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가 항소함에 따라 2심이 진행 중인 상황.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자 조합 측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개혁이라는 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예전의 계획과 현재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고, 그 과정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역사도심, 도심부 안에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또 2015년에 생겼거든요. 사직 이 구역과 서울시의 법적 다툼은 2심 결과가 어떻든 대법원까지 예상된 상태. 갈등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